지금 미니어뚜스 록뚜스 최고의 요원들이 지구에 왔다 지구에서 보여드리는 실험 복성 실험 도전 빛의 반사 실험 긴장감이 감도는 이곳 네 요원들은 보이지 않는데요 거울 두 개와 필기 도구 하얀 도화지 아 이건 뭔가요? 네 말씀드리는 순간 요원들이 나옵니다 예? 요원 3은 어디 있나요? 예? 밑에 숨어서 뭐하는 걸까요? 자자 재미없는 장난 그만치고 실험 시작해볼까요? 자 필기 도구를 들고 하얀 도화지에 글자를 쓰는 요원 대단합니다 요원들 한글은 언제 배웠나요? 아 글씨도 아주 잘 씁니다 아이글들 이게 뭔가요? 설마 이게 단가요? 네 말씀드리는 순간 거울에 글자를 비추는 요원들 거울에 글자의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아 이건 아니죠 아니죠 이걸 어떻게 읽으라는 건가요? 아 요원들 뭐라고요? 잠시만 기다리라고요? 네 요원들 지금 거울 하나를 더 붙이는데요 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? 글자가 똑바로 보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거울 두 개를 직각으로 연결해서 거울에 두 번 빛이 반사되게 하면 빛은 거울에 반사 반사되면서 글자를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의 반사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발견한 요원들도 대단합니다 지구에서 보여드리는 빛의 반사 실험 빛의 반사되면서 lad고 장 fiscal